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2년 8월 8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날 워낙 고용시장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10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의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할 수만은 없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에서 3.5% 사이에서의 변동성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증시의 고점은 낮아질 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고 금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빨라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옛날처럼 제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럴 가능성은 이제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세적 주기의 장기적인 길이가 길면은 17년에서 19년 사이 정도로 본다면 만약에 2009년이 바닥이었다. 플러스 17을 더하면 2025년이 되는 거죠. 19를 더하면 2027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26년 정도가 피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길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2024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상당 부분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을 풀리 해증을 하던 아니면 정말 주식 비중을 왕창 줄여서 아예 안 가지고 가던 그런 전략을 펼 가능성 그럴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고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롱 전략을 버리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장달금리차 역전현상 때문에 걱정들을 하세요. 어떤 현상이 지난주에 일어났었냐면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달금리차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한 0.2 정도에 있다가 더 확대가 돼서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닷컴버블이 붕괴되기 바로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제는 다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지 걱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지금 올라왔었을 때 다 던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장달금리차 중에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도 살짝 아주 일시적으로 0% 마이너스를 살짝 찍기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0.2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있으면 아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장달금리차가 다 역전이 됐다고 지금 현재 역전이 됐다고 치더라 하더라도 과거의 4차례의 예를 보면은 그러고 나서 고점이 형성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치는 16개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1년 4개월을 지금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내년말 또는 내후년 초 정도가 피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의 하락장이 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약 1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과거 4차례의 상승률을 보시면은 S&P 기준으로 보시면은 최소 27%에서 최고 41%까지 상승을 한 적이 있고요. 또 나스타 기준으로 보시면 최소 18%에서 최고 285%나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닥한 버블 일어났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내년 연말까지 또는 내후년 초까지 지수가 약 35% 정도는 최소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전략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내용은 알파 전략 즉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으로는요 물가 관련해서 짚어보고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오는 주에 CPI 숫자가 나오죠. 근원 물가지수 또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이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의 예상치를 보시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5.9에서 6.1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9.1에서 8.7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이 6.1%까지 올라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살짝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6.2%에서 계속 떨어졌다가 또다시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도 임금상승률을 보고 있으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좀 하락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8.7%나 높게 나올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달 숫자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또 9월달 숫자가 한 달 뒤쯤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9월 말에 미연준의 금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인상폭이 나오게 되죠. 저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이번 7월달 숫자 그리고 8월달 숫자가 8월, 9월에 발표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서 사실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음식료 가격 중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밀 가격이죠. 보면은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떨어져 있고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슈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근데 GMI라는 기관이 예측하고 있는 매크로 분석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 원자재 가격의 하락폭을 지금 거의 뭐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3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적게는 20%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빠진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20-30% 더 빠진다고 본다면 유가를 90불로 계산을 하면 70%때까지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여러가지 이 CRB 인덱스의 하락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빠졌지만 추가로도 20% 정도 빠진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볼 때는 이 CPI 넘버 중에서 지금 9%대라면 이것의 절반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난달 CPI에 미친 영향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대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조만간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전달 대비해서의 CPI가 0% 수준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것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0% 수준의 전달 대비 이번 달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쭉 그냥 시계열로 계산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쯤이면 3%대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래도 이 Q&Q로 한 3% 정도는 상승을 한다라고 본다면 0.3% 정도로 상승을 한다라고 본다면 0.3% 곱하기 12하면 4%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6%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년 말에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4%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게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3%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전달 대비해서 0.2%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럼 더 낮춰야죠. 그래서 즉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3%에서 4%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한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은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금리를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폭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속도 즉 0.5%포인트 정도의 인상 속도를 오는 9월 22일에 가져갈 거고요. 그렇지만 0.75에서 0.5로 떨어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깨지지 않을 거고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11월달 12월달이 되면 완전 정상화가 되면서 0.25씩 올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추세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미 연준의 금리는 3.25, 3.5% 이 수준에서 꼭지를 찍고요. 3.5% 정도부터 3% 미만으로 떨어뜨릴지 말지 하는 부분을 계속 체급을 하는, 계속 확인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앞으로 내년 말까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 내년 말까지 상승 추세를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초까지는 지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런 전략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용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왜 미 연준이 금리를 막 다시 떨어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지를 짚어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왜 과열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지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농고용자 수, 신규 초용 부분이 자그마치 52만 8천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5만 명이니까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3.6%에서 3.5% 더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더 걱정스럽다 오히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0.75, 0.75, 또 0.75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테크 버블이 터지기 전에 그런 엄청난 고용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고용 숫자가 확 깨졌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중시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끝을 보고 폭락장이 자그마치 50% 하락하는 S&P 50% 하락하는 장이 거의 2년에 걸쳐서 나왔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임금상승률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했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4%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확 죽을 거다. 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예측치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많이 빠질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3%대 이상이지만 그래도 3%대를 회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빠져서. 그렇다면 지금의 임금상승률이 적어도 지금 5%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5-3을 했을 때 2%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펀드멘탈이 된다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요. 최근 보시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월별 개념으로 0.6%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곱하기 12하면 7%가 넘죠. 7.2%입니다. 여기 아까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보면은 0.2로 계산을 하면 곱하기 12하면 2.4%고요. 0.3% 곱하기 12하면 거의 4% 수준이죠. 그래서 2.4에서 4% 정도 상승을 하는 물가지수. 여기에 임금상승률은 연간 단위로 6-7% 상승을 하는 거면 충분히 펀드멘탈이 깨지지 않고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가계 부채 비율과 또 소득 증가율 여기에 저축률의 하락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또 대출 증가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비 증가율은 연간 단위로 최소 6%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시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소한 향후 1년 반 정도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볼 때는 대폭락장이 바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예대율이 올라가는 속도로서 계산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4년 중부터 2026년 중까지 이 사이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큰 폭의 하락장 40% 이상 50% 이상 이런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시장과 소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무리 없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본적인 펀디멘탈에 의해서 시장이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즉 매크로가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실적의 시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결국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2,4분기 실적이 거의 전체 87% S&P500 기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한 60% 정도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측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75%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높은 EPS를 발표를 했고요. 또 기업들 중에서 70% 이상이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 정가를 하는 기업들 그 수준이 훨씬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분기에 원자재 가격 폭의 하락을 생각을 한다면 이 폭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3분기에 발표가 될 때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을 때도 오는 10월 달에도 실적이 깨지고 주가가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세 하락장에 있어서 언제 시작될 거냐 하는 부분 아니면 언제 정말 확연하게 그렇게 나타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3.5%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미국 모계지 금리가 7.5%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여신 대출 증가율이 5% 미만으로 급락을 하고 은행 연체율이 2%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은행 예대율이 76% 77%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저희는 모든 주식을 다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반을 털어내고 그 절반은 해징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알파 전략을 적극적으로 종목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50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숫자가 75, 80 정도 가면은 약간의 차익 시전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7대3 전략을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장대금위 차가 지금 거의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경제성장률 부분도 많이 떨어져서 2%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실질성장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성장주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성장주 중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 대형 기술주들 빵, 마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다른 IT 기업들 IT의 가격 경쟁력, 가격 정가력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법안들이 통과를 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덜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다라는 부분 또 전기차 안에서도 그만큼 테슬라 같이 가격 경과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글로버 포트폴리오의 70% 정도를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목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소비관련된 종목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부킹홀딩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보니까 크럭스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crox.us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별을 잘 해보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올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오는 6개월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